정안역에서 박광동 박광동 천하장사 오산이 본점이거든 포장을 하나 해봐야겠다 박광동 시속 110km 도치 과속장소 박광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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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차나는 비가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다가 거시기 거시기요? 내일부터 온다고? 아니 김회장하고 우리 여사님께서 라운딩을 간다고 멋있다 우리 김회장이 돈을 잘 버니까 내일부터 그냥 뭐 우리 뭐 김회장 하죠 경찰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척 흘러 아니 내가 그만 통해지 지만큼 자세히 돈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김회장 뭐 멋있어 한달에 75만원을 한달에 75만원을 골프에 투자한다고? 75만원 알바기를 뭐 어 뭐 오래 하는 건 아니네? 하루에 하루에 3시간, 4시간? 아 최대한 3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만 아니잖아 그치 시급이니까 말하는 시급만원을 9천원까지 그렇게 사는데 이번에 매니저가 그만둔다고 자기가 이제 기본은 8시까지 해야 되는데 조심 아닌가 아우 카츠단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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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츠단길? 아니 거기 흑돼지 쓸 일이 없나고 물어봐 체인점이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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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흑돼지 안심도 있다고 그래 연돈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있다고 정한 아이씨 그래